한 3일 안 왔더니 아주 고비들이 깎아가지고 먹기 좋게 딱 나와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큰거만 오우 뱀 뱀 뱀 뱀 뱀 오우 진짜 뱀인줄 알았네 누가 이런걸 여기다 갖다 버렸어? 이야 아우씨 이야 누가 이런걸 여기다 갖다 버렸어? 진짜 뱀인줄 알았네 이야 아우 아우 진짜 뱀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똑같네 보라두리도 한번 따 보자 보라두리도 아우 보라 고비 보라창고비 한번 따 보자 어우 많이 질겨졌구나 아우 많이 질겨졌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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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구비야 가자 천구비야 가자 천구비야 가자 아우 뚝 저건 다 샀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마지막으로 꺾는 천구비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어우 뚝 어우 한번 더 와야되겠네 이렇게 크질 않았으니 한번 더 와야되겠어 한번 더 와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질 않아서 이렇게 크질 않아서 아우 뚝 이야 뚝 어우 이렇게 아주 뭐 엄청 아주 뭐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어후 이야 으으... 으으... 이거 봐 어유 야 엄청나네 야 이야... 이거는 큰 은중이고, 이쪽에도, 이야... 아, 이거는 며칠 있다가 와도 되겠네? 며칠 있다가, 여기, 여기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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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꺾는 맛, 꺾는 맛 괜찮습니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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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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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는구나. 여긴 가까우니까는 큰 것만 꺾고, 3일 이따 마저올게요. 3일 이따. 지금 애기들은 3일 이따 보겠습니다. 투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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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다 샀네 다 셌어 다 셌어 다 셌어 다 셌어 다 셌어 한가방 되겠다 여기서 꺾으면 여기서 꺾으면 한가방 되겠다 이렇게 먼저 조그만거를 안 꺾고 놔뒀는데 이렇게 딱 맞게 올라와 있어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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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벌을 해가지고 아주 다내기가 아주 망했어 뚝 뚝 뚝 뚝 여기 아주 왕건이가 있었구나 너네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뚝 за 엣 요거는 참고비, 청고비 요것도 청고비 요거는 엄청내요 ?",?",? 요거는 방으로 요렇게 왕이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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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능 TRACK 이렇게 길가 옆에 이렇게 길가 옆에 또 고비가 이렇게 맛있는 찬고비가 이렇게 많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길 닦으면서 다 파버렸는데도 그러네 작년에 길 닦으면서 다 파버렸는데도 때 많아 여기도 보라돌이 여기도 보라돌이 여기도 보라돌이 아주 굵은거는 아주 지금으로 오네 굵은거는 지금에서 이렇게 오른다는 쪽물에 기가 먼저 오르고 오야지는 지금으로 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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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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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Connect 아 아 아 아 어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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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하나 다 채워 갖고 가야 되는데 언제 꼭지? 많기는 한데 어휴 가방을 너무 큰 거 갖고 왔나봐 먼저 너무 조그만 걸 갖고 와갖고 야 여기 청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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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청구비 청구비도 아 이거 한 2,3일 더 있어야 되겠구나 2,3일 더 이게 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청구비는 청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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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거는 어 이틀 있다 오겠어 너 너 가지러 이틀 있다 오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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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천고비로구나 니가 보라고비보다 훨씬 부드러운 천고비 가자. 너넨 씨해 너넨 씨해 너도 씨하고 숨어 있어갖고 못 봤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맞췄고 굵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튼튼한 놈들은 후반전에 나와 이렇게 후반전에 삐리빌리한 거는 이렇게 전반전에 나왔고 전반전에 나와서 깨졌고 이렇게 튼실한 녀석들은 후반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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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하면 뭐 이렇게 지천 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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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 닦냐고 이렇게 퍼내렸더니 퍼내린 자리에서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정말 축 Р 所以 스트레ивают 여기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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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납니다 엄청나